Wang 왜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껄 사야된다고?? 라빸덤? 라빸덤 아이디 누구였더라 부록烈스너? 2만 7천 5백원인데 하나니아 고마워 터넛 매치 다크 매치 타이틀 매치 타이틀 매치 가자 그 전에 피니쉬부터 좀 바꿀게요 그냥 누워있을 때 매겨야 되겠어 지랄 발광 샷 스페어라 합시다 그거를 pushing up 엑잠 쟎 하쟤 짐 죽neck 엑잠 가자! The Bane Good Punks! 죽여버리자 타이틀 다시 갖고 온다 다시 가져온다 타이틀 야! 타이틀 가져와 오케이 자, 선뻥 선뻥 태극기로 때려버려 내 태그 껴 어깨가 어때? 내 태그가 어깨 됐스! 타이틀 매치에서 치면 내가 세포 키우기 하러 간다 내가 타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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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Good shot 자, 다리 벌리시고요 수술 들어갑니다 inha- èm 금방 원전이 너무 큰다 내가 안되지 당하는건 너야 당하는건 너라고 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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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너야 아 아 까불어요 까불어요 기절하시고 기절하시고 일로오세요 왜이렇게 오늘 오늘 드실 국은 옥수수국입니다 옥수수찌개 맛있게 드시구요 오 오 오 안되지 안되지 자아 성전환수수수 갑자기 일어나 갑자기 일어나 갑자기 일어나 갑자기 일어나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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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냐냐고 싼타 톤에 이리오 아하하 고! 다다다다다 차! 이거지 잘가요 아 피니셔만 바꿨는데 개깔끔하네 내가 말했지 헬트 다시 갖고 온다고 박살 내버리지 다시 다시 이걸 맞이 XT 챔피언 The Veige Punks We definitely just win this one for the ages 자 다시 포켓스 포켓스 확실히 이걸 올려야되네 확실히 모멘텀을 올려야되네 아냐 모멘텀 올릴뿐이면 데미지 리커버리 여기 것들 좀 올려야되네 여기 것들 좀 올려야되네 갑자기 가격 바뀔 때까지 올려 손으로 때리는게 많이 없네 런닝 오픈 런닝 오픈 런닝 오픈 런닝 오픈 내가 스토리 모드 할 생각있죠 타이틀 매치 또 해? 이 새끼 뒤질라고 온몸털 다 테이프 발라갖고 다 떼뻘라 아 아 건방져 사람 같지도 않은게 없네 간다 간다 니 채무를 다 뽑아서 그걸로 태극기를 만들어주지 그걸로 태극기를 그걸로 태극기를 그걸로 태극기 그건짜야 지저지 지저지 지저야 지저 얹어버리고 잘자요 우리 애기 자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아닌데 아니야 아니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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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렇지 아 형한테 왜 까불어 아 왜 형한테 까불어 까 어 아 쉣 오메 나 태극기가 이렇게 이쁜줄 몰랐다 근데 태극기가 은근히 태극기 보고 있다가 아 맞았대 안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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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이 개좋아 딜 개좋아졌네 업그레이드 했쩡 그동안 아아 잡는거 잡는거 나도 한잡는거 하는데 나도 깎으면 섭섭한데 어 오늘 타이틀은 아 나여야되는데 너가 됐네 미안 나 이럴 순 없잖아 널 지칭하면서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컴이예요 컴이예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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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매니저 할배 뭐하는거에요 뭐하시는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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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네 할배 할배 그냥 무슨 어디서 낚시 조끼만 입으시고서 뒤에서 뭐하시는거에요 천만원 받고 너무하시는거 아닙니까 아 아 아 나 나 나 지옥간다 너 지옥가 이런거 하면 지옥가 너 이런거 하면 지옥가 너 이런거 하면 지옥가야 지옥 앰 앰 앰 앰 앰 앰 유대 직진 1 아 이거 형이 matrix keley 이 뱀 ìn 아 Nej 힘이 암 네네 아 쭈 이 왜이래 파생 아 자꾸 다리만 벌리지 말고 저리로 꺼져 박음 왜이래 왜이래 어 방금 뭐야 방금 뭐야 사람 아니었어 방금 직각으로 꺾인거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무서워 미안하다 아 아 시간이 또 막았네 적당히 해야지 오메오메오메 안되지 와 저걸 바로 저렇게 메달 끄고서 그렇게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아냐아냐 아 내려온거 처음이야 아 걔 굴욕적이야 아냐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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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오 아냐오 제발 그만해 그만해 제발 안돼 안돼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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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 들어가자 안 들어가야 돼 아 뭐죠? 먹인가요? 으아 오우씨 뭐라봐 걸려들었지 걸려 들었지 걸려들었지 새끼 이거 이리와 이리와 간다! 시그니처 떨어지게 으하 él 잠 그 н 사刃깜이 저게 있네 헤드 défin 파워핏 바로 이 맛 아닙니까 바로 이게 바로 챔피언의 맛 챔피언 테이스트 아 진짜 얘 이 사람 좀 힘들게 하네 아 다 찾았다 어머 안 뺏겼다 와 별 다섯 개 떴다 그래 이번 판 개 잘하긴 했어 개 재밌게 했어 이번 판 죽다 살아났으니까 뭐야 뭐야 이거 아니에요 시그니처를 바꾸라고 시그니처를 바꾸라고 런닝 런닝 시그니처라 그런가 시그니처 시그니처 뭐일로 바꾸냐 시그니처 이거 이걸 시그니처로 써 이거 쓴 다음 그 다음 바로 스피어 이거 쓰고 잡바뜨린 다음에 반대쪽 가서 바로 스피어 F5 지금 없어요 F5 사려면 돈 모아야되 F5 사려면 돈 모아야되 블록레스너 4,000원만 더 있습니다 F5-3가 있어요 별로 안 멋있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방어전 해야 돈을 많이 주니까 방어전 계속합시다 추천하지 않으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방송 유튜브로 다 올라갑니다 유튜브에서 계보가 많은